다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? 정말 시간이 그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배우죠. 이정현씨입니다. 아, 싱그러운 미소와 하트가 폭발하고 있고요. 너무 싱그럽죠? 네. 자, 오른쪽도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, 이정현씨?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과 눈 맞춤 해주시고요. 아, 정말 팬들에 대한 또 매너가 너무 좋으시죠? 네, 이정현씨 잠시만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. 댓글 무대가 너무 재미있다고. 어떤 기대로 와주셨어요? 아, 저는 이 안국진 감독님과 이 전작품 앨리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리로 찾아왔고요. 그리고 처음에 이 작품 준비한다고 했을 때부터 손석구 배우님 캐스팅할 때나 이럴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시나리오도 너무 좋고 또 연출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아, 네. 감독님 개방나셔서 다음에도 또 좋은 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승현씨였습니다. 네,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